사랑하는 우리 아이의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추억으로 잘 남겨주고 싶은 평범한 엄마 아빠를 위해 오로지 아이들 사진만 10여 년 동안 찍으면서 경험한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꿀팁 중에 꿀팁 당신 가족의 사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엄청난 노하우 드디어 오늘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동네의사 송두리 김선생입니다 제가 아이들 사진을 찍기 시작한 지도 이제 10년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진과 카메라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특별히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10년 동안 꾸준하게 사진을 찍다 보니 부족하지만 나름의 내공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고 있는지 제가 찍은 사진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묻곤 합니다 꿈꾸는 김선생님 다음 달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들 사진 잘 나오는 카메라나 렌즈 좀 추천해 주세요 집에 신혼 때 산 DSLR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 사진을 잘 찍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전교에서 공부 1등하는 어느 친구에게 너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야 혹은 혹시 너 문제집 어떤 걸로 공부하니 아니면 혹시 너 학원은 어디로 다니니 수학을 엄청 잘하는 것 봐서 대치동에 땡땡 학원 다니지 등등등 공부 잘하는 학생은 분명히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야 혹은 분명 그 아이가 푸는 그 문제집과 다니는 학원에 그 비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방법을 하나의 비결 혹은 특별한 문제집 하나 혹은 특정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 등으로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 사진을 잘 찍는 방법도 카메라 렌즈 혹은 간단한 테크닉 몇 가지 혹은 몇 마디의 단답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사진을 잘 찍어주는 것은 학교 다닐 때 수학이나 영어를 잘하는 방법을 찾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의 사진을 좀 더 예쁘게 잘 찍어주기 위해서 사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먼저 살펴보면요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아이들을 잘 잡아내야 하니까 순간 포착을 잘 하는 AF 오토 포커싱이 뛰어난 카메라 혹은 셔터 스피드를 올려서 찰나의 순간을 잘 잡아낼 수 있게 흔히 말하는 스포츠 모드로 카메라 설정을 재빨리 바꾸는 것 네 조금 더 나아가서 순간 포착 잘해야 하고 셔터 스피드를 올려야 하니까 조리개 수치가 낮은 조리개가 많이 개방되는 밝은 렌즈 아님 방법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우리 아이의 표정을 잘 살려야 하니까 무조건 얼굴과 가까이 대고 사진 찍기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성비 좋은 남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구매한 쇼핑몰 순위 1등하고 있는 최신식 카메라 그냥 그것만 있으면 다 된다? 아님 그냥 많이 계속 연사로 주장창 계속 찍다 보면 그 중에 한 장 걸리겠지 않은 강태공 낚시 신공? 아니 됐고요 카메라는 얼어죽을 그냥 사진 잘 찍히는 최신식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 네 수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10여 년간 아이 사진만 찍으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작은 팁 조그만한 비결 아니 솔직히 엄청난 꿀팁이 작은 노하우가 하나 있습니다 배우기 어렵지도 않고 돈이 들지도 않고 실행에 옮기기 별로 힘들지도 않습니다 아주 아주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그 꿀팁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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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п 그렇습니다 바로 낮아짐 낮아짐 낮아짐?", neo인 가탐 이 사진 잘 찍는 방법을 YouTube 이룰에서 혹은 인터넷 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찍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과 동영상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автомобиля의 전화 눈 높이까지 카메라를 낮추는 것은 아이 사진을 예쁘게 잘 찍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살아있는 표정을 아이들과 동일한 시각에서 실감나게 잘 담아낼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낮아짐은 그런 일반적인 낮아짐은 아닙니다. 아이 눈높이만큼의 낮아짐 그 보통의 낮아짐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진짜 낮아짐 바로 낮아짐 오브 낮아짐 오브 낮아짐 오브 낮아짐입니다. 무슨 말이냐는요. 실제로 제가 사진 찍는 모습을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사진을 이렇게 찍습니다. 보통 양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자리를 잡고 이렇게 액정을 켜서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뷰파인더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진을 찍기도 하겠죠. 조금 사진을 배우신 분들이나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서있던 자세를 낮추어서 이렇게 찍기도 합니다. 이렇게 액정을 이렇게 보고 찍기도 하고요. 뷰파인더 있으신 분들 역시 이렇게 눈에 대고 이렇게 찍으시기도 하겠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통 대부분의 사진을 우리 배꼽 정도의 높이에서 배꼽 정도의 높이에서 눈 높이 정도의 한 70cm, 80cm 정도 되는 영역에서 대부분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아이들 사진을 찍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진을 완전 바닥, 완전 바닥에서 무릎 정도의 높이 이 영역에서 사진을 주로 찍습니다. 가끔 조금 올려서 배꼽 정도의 높이 약간 올릴 때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은 여기 한 3, 40cm 정도의 이 완전 낮아진 영역에서 대부분의 사진을 찍습니다. 여러분도 최대한 낮아질 수 있을 때까지 사진 찍는 자세와 카메라를 낮추어서 찍어 보십시오. 나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카메라를 더 낮추고 내려놓아서 찍어 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구도와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하던 장면의 사진이 찍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높은 자세에서는 절대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진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카메라와 렌즈로 사진을 찍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쓰는 DSLR이든 보급형 미러리스든 하이엔드 카메라든 휴대폰 카메라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낮춰서 그냥 따라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아이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는 가장 중요한 꿀팁 낮아짐입니다. 그냥 조금 낮아짐이 아니라 울트라 슈퍼 완전 대박 캡슈 바짝 낮아짐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이런 낮아짐의 자세가 당신이 아이의 사진을 찍을 때 몸의 습관처럼 되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면 당신의 아이 사진이 멋지게 찍힐 확률은 저절로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낮아짐의 자세, 그 낮아짐의 이학이 바로 당신 가족의 사진 인생과 아이들의 소중한 추억을 송두리치에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추면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고 왜 좋은 사진이 나오는지는 추후에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설명하기로 하구요. 이전 브이로그 동영상을 찍었던 광덕 계곡에서 우리 아이들 엄마가 사진 찍는 모습을 함께 보시면서 영상을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사진에 대해서는 공부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아직도 카메라나 사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아는 것도 거의 없는 아니 크게 관심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삼남매 엄마인 한 아줌마가 구매한 지 5년도 넘은 구형 미러리스 카메라를 가지고 아이들의 사진을 직접 찍어주는 모습에 실제 영상과 그때 찍은 사진들을 함께 쭉 훑어보시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이런 자세와 구도로 사진을 찍으면 저렇게 사진이 나오는구나를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주말에 아이들과 놀러 나가실 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낮아짐의 실제와 그 낮아짐의 미학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꿈꾸린 김선생이었습니다. 꿈꾸린 김선생이었습니다. 꿈꾸린 김선생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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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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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엄마, 엄마